음악 할리우드 대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비밀 결혼을 올려 화제입니다. 패션 잡지 엘로온라인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은 작년 8월 프랑스 국적 저널리스트 로메인도리아과 약혼한 뒤 올해 9월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의 출산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결혼은 극비리에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칼렛 요한슨은 지난 2008년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와 결혼했지만 불과 2년 만인 2010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라이언 레이놀즈는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재혼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과 비밀 결혼을 올린 로메인도리아근 프랑스 예술 잡지 클라크의 편집장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크를 떠난 후 광고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11 이